여러분 민규에요 이게 뭘까요 제 애착 그립톡 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제 여기 그립톡을 바꿔야 될 것 같다고 얘기하셔 가지고 제 애착 그립톡을 재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제 화려한 미술 실력으로 생명력을 불어 넣어 볼게요 제가 요즘 푹 빠져 있고 좋아하는 고양이 씨를 그려 볼 건데 진짜 너무 귀여워요 자 이제 그립톡의 생명을 한번 불어 넣어 볼게요 짜잔 완성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도 심심할 때 애착 아이템으로 DIY 해서 꾸며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 감사합니다 uję 감사합니다.